오늘 애국가는 섬세한 감성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가수죠 야구 덕후로도 소문난 가수 이찬원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 삼촌리 화려강사 대안사람 대안으로 길이 버전하세 대단한 야구팬으로 알려져 있는 이찬원씨 모두 3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동 그리고 네이빙 여러분은 모두 퇴장하셔서 저는 약간 안의 정보를 느끼는 여국가를 못 들었어요 전에 문사원을 처음 시작하면서 해석연구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찬원씨를 방송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